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새로 개편한 스튜디오에서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이분이 제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호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이제 시원해졌는데 본부장님 오늘 접종 2차 맞고 오셨잖아요 네 2차 맞았습니다 힘드시죠 상당히 힘들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오셨어요 딱 몸살 몸살이 몸살이 있다고 해서 진짜 걸린 것 같아서 오늘 나와야 되나 말았는데 사실 뭐 사람이 없으니까 나왔는데요 조금 버벅대대로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게 백신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맞으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좀 참고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약간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좀 안 좋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뭐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갑자기 이제 그 주요 아이비들이 미국이 미국의 경제적 성장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다행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잠깐 한번 S&P500 선물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500이 0.1% 상승이고요 다우가 0.06% 나스닥이 0.26%로 플러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요 어제는 빠졌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3분기의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일단 2분기에 워낙 실적이 좋아갖고 3분기 좀 감소하는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2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27%면 어쨌거나 역대급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나쁜 실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실적이 나올 때 그냥 무조건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준치를 제시하고 나서 거기에 비트 안에 미스 안에 그게 포인트니까요 그걸 좀 보시면서 끝까지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같이 볼 건데요 어떤 기사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준비해봤는데요 고용지표가 나쁘다고 할 수 없는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10년 국제수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의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유가의 상승으로 더 큰 우려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셋 다 제목이 끝내주네요 첫 번째 고용지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나쁜 게 아니다?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이거 정말 궁금한데요 사실 고용지표가 실험률은 좋았습니다 4.8%로 그런데 다만 신규 일자의 수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안 좋았는데요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특히 어제 10년 국제수준이 올라오기 때문에 보통 금융주의가 올라가는데 왜 빠졌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이 유가 상승보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게 좀 미리 한번 짐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볼 건데 제가 이제 딱 보니까 벌써 이제 몸이 안 좋은 게 기사를 적으면서 바로 오타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코로나라고 썼어요 코로나라고 썼어요 코로나라고 코로나죠 코로나 시기에 실험률이 14.7%에서 현재는 4.8%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신규 일자리 수는 감소했지만 실험률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실제 다 나쁜 게 아니니까요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2편인데요 보는 게 뭐냐면 일자리 공석수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당장 나가면 일자리 자율 수 있는 숫자가 330만 명입니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현재 지금 만약에 내가 급여가 맞고 내가 만약에 적성이 많다고 그러면 지금 나가면 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과 330만 명이 지금 널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본다고 그러면 만약에 진짜 우리가 급여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전문직 분들이 만약에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직접 취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주는 표에 보시게 되면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실제 공석수에서 실업수를 빼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신규 일자리 수에 대한 감소 부분을 보실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일자의 현황을 보신다고 그러면 나쁜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데요 이거 이겁니다 바로 이 그림 이 그림이 지금 아주 어린 여자분이 나이 드신 분을 나이 드신 분이 아주 어린 여자분의 트럭 운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멘토같이 멘토같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쨌거나 이 트럭 운전기사는 이제 되려고 그러면 상당히 여러 자격증을 따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10년 동안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장에서 지금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막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숙련된 어떤 그런 기술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막 배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취업이 되겠습니까 배우 있는 과정이죠 일자리가 비어져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지만 330개 일자리가 비어져 있지만 앞으로 배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지금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럼 임금이 올라가서 더 줘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스토랑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임금을 막 줄 수 있는 상황이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일자리가 많이 열려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전문직 종사라든지 아니면 임금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만 조건을 내리거나 올린다 그러면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신규 일자리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놀랐는데요 이런 20대 초반 여자분들 특히 남성분들 젊은 분들이 지금 트럭 운전기사에 지원하는 분이 되게 많답니다 한번 제가 우리 교수님 계실 때 보여드렸나 트럭 운전기사가 상당히 없다 보니까 주급이 14,000달러를 주는 것도 있어요 주급이요? 주급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급이 14,000달러니까 제가 그때 연봉을 계산해봤더니 65만 달러의 연봉이 나옵니다 웬만한 전문직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정도까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강력하게 우리 교수님이 한번 그런 얘기하면 배울 것 같아서 추천해볼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이 트럭 운전기사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힘들겠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교수님 하지 마시고 그냥 교수님으로 남으시면 어떨까 말씀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꼭 말씀드리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유튜브에도 돈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슈퍼챗? 네 슈퍼챗 그거 장본부장님 힘내시라고 계속 지금 슈퍼챗은 제 게 아닌데 선프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전액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침에 또 나오고 밤에 나오고 또 오늘 낮에 백신을 맞고 하다 보니까 일정이 빡빡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데요 안타까워하시는데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너무 멋지네요 왜냐하면 이게 억지로 하면 나오겠습니까? 맞아요 제가 주말이나 이런 나와서 하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워낙 하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첫 번째는 고용집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약간 의외한 건데 10년을 국제수익률이 1.6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면 보통 많은 분이 얘기하죠 금융주가 올라와야 되는데 금융주가 올라왔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금융주가 빠지는 오히려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쨌거나 10년을 국제수익률이 올라오면서도 불구하고 왜 금융주가 빠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14년 만에 최고의 성과를 보여준 금융주가 왜 하필 10년을 국제수익률이 올라갈 때 주가가 빠졌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10월 13일 날 내일입니다 JP Morgan Chase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다음에 내일 모레는 시티그룹, 뱅크어, 아메리카 모건스테닉, 웰스파고 그리고 금융라는 골드박스까지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들 6개 금융주에 대한 올해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평균이 보통 20, 30%, 40, 50%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실제 S&P500이 지금까지 16% 올라왔거든요 16%에 해당되는 거는 시티 외에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대부분 기업들이 시장 수준을 2배 이상 정도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 잠깐 이제 결과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먹었으면 내가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어제 파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나쁜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자신이 없는 분들 파시는 거고 특히 만약에 웰스파고를 보유하신 분들은 실제 56%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무거운 주식이 이 무거운 주식을 특히 금융주를 갖고 있는데 파시고 나가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오늘 싹 다 분위기 바뀌어서 지금 금융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 번 또 매수가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실적이 다가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파는 분도 사는 분도 계시는데 특히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는 올해 많이 이겨났다는 분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어제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최애 중목이 뱅크 어메리칸데 내일 모레 발표하니까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요 또 뭐 실적이라는 건 누구도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그럼요 가져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가에 대한 모습을 볼 건데 유가가 올라갔더니 인플렉션이 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미국에 안 가봤습니다만 미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개솔린에 대한 가격인데요 개솔론이 갤런당 작년에 2.1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냐 3.18달러 3.26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50%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 이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지금 천연가스가 올라가면서 LPG 차량 가격에 연료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한 7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천원이 넘어갑니다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플렉션에 촉발하는 그런 요인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 업종 역시 올해 5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대비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게 유가 올라가는 게 안만치가 안되라고 하시고 계시는데요 실제 이게 인플렉션에 촉발하는 거 말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요 지난번 한 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롬 파울 연준 회장이 갑자기 인플레이션 장기화될 수 있다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이번에는 재난연련 재무장관이 어떤 얘기가 했냐면 2월 달에는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인플레이션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3월은 조그만 큰 작은 문자고 그다음에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다라고 발표했고요 사실 이게 중요한데 5월 달에는 템포럴이니까 일시적인 거야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6월 달 똑같이 이번 3%가 올라갔지만 지금 CPI가 3.6%거든요 올라갔지만 트레니토리라고 해서 일단 이것도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 달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고공행진이 몇 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으라고 갑자기 톤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 번째 가장 해당되는 리스크가 뭐냐면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 정책적인 리스크예요 정책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별거 아니야 그냥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일시라고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이어진다든지 장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스탠스가 바뀜음에 따라서 말하면 어떤 게 진짜지? 한다는 거죠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저도 이제 옷 벗고 나왔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KDI라는 옛날에 연구기관에서 한 13년 근무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KDI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경제성장률을 집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을 집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실제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와서 낮다고 발표를 하면 실제 낮아져요 더 낮아져요 왜냐하면 경제 안 좋아진대 그러면서 소비 위축하고 투자 위축하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그게 장애 바로 반영이에요 특히 네거티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저분들은 이게 인플레이션 진짜 왔구나 상당 기간 갈 거구나 해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최대한 아니랬는데 아니랬는데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덜 충격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이것 때문에 연구 논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것의 적중률 인플레라든가 물가라든가 고용에 대해서 다 틀렸다 이게 통상적이거든요 특히 부정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만약에 진짜 일시로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 일시다 계속 얘기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시장도 아니 일시를 했는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일시가 아니라 몇 개월을 간다고 얘기한 건 얘기한 거죠 본인도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단이 없다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이제 개솔린 가격은 직접 소비자한테 오는 그런 게 부담이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분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상품병 가격 상승을 한번 갖고 왔는데 한번 이것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연캐스가 141% 전년 동기 대비 올랐고요 난방류가 120% WTA가 101% 브렌트유가 100% 개솔린이 93% 쭉 해서 쭉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커피도 그다음에 코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옥수수 밀까지 올라갔고요 럼버까지 올라갔고 콩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실제 빠진 것은 은과 금과 펠로듬이 다였습니다 거의 다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다 올라갔으니까 당장 커피를 사 먹으려고 해도 값이 올랐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슈가, 설탕은 왜 올라갔습니까? 46% 올라갔는데 제가 좀 많이 먹어서 올라갔네요 덜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책 관련자들이 이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필 것인가만 잘 시켜보시면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의 어떤 흐름들 그다음에 지난주 흐름들을 해서 가장 특징적인 업종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구글도 빠지고 페이스도 빠지고 디즈니, 넷프리스, 컴퀘스트, 차타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통신 업체들 게임 업체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봤더니 이게 이 전체 업종에 모든 기업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페이스북은 연일 악재가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스타가 하고 와스태이 다운됐고요 내부 고발 등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컴퀘스터, 차타 커뮤니케이션은 이게 케이블 TV인데요 케이블 TV 부분에 대한 성장을 둔화를 아이비들이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케이블 TV를 누가 하시면 보겠습니까? 맞아요 더구나 최근에 땡땡땡 게임 때문에 더 안 봅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거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끊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또 AT&T 같은 버라이전 같은 통신사들이 경쟁심화로 참 얼마나 가격 내리고만 합니까 하다 보니까 투장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의구심이 드는 게 넷플릭스는? 0.89% 인간적으로 조금 빠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맞네 최근에 계속 공공행위기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제일 많이 조금 빠졌고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약간 시어가는 정도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사내 성차별, 성추행에 대한 문제가 나와주면서 직원들이 보이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유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 몰려있는 악재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볼 때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페이스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이미 기존에 규제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애플과의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고 있는 내부 고백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단계적으로 해결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멀리하시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 넷플러스는 좋으니까요 넷플러스는 좋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온 종목들 체크해봤는데 5일 동안 올라온 종목이 있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5일 동안 올라온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알리바바가 말입니다 5일 동안 올라온 게 지금 몇 개월 만인지 아십니까?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5일 동안 올라오니까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워낙 최근에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진짜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최근에 5일 동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여러분 찰리번과 30만점 보유했던 건 제가 알겠지만 그것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38명의 전문가 분 중에서 36명이 매수견을 제시한 모습 그다음에 투자인 중에 매도가 없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포워드 PR이 17배로 보여주고 있는데 텐센트 24배 진동닷컴 38배에 비하면 상당히 싸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늘 얘기했지만 혹시 만약에 중국 기업들 중에서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도 알리바바 여행은 잘 안 보인다 하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건 단기적인 게 아니고 쭉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가져갈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찰리번과가 30만주 보유하는 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우리가 누군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항모 교수님께서 알리바바 보유를 하고 계시고 박모포 교수님도 추가 매수에 들어갔다 우리 교수님이 풍례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모학년 교수님 박모정혁 교수님이라고 했지 않은 거죠 그런 분들이 이놈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분들이 보호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분들 외에도 알리바바는 국내에서 지금 50위 중에서 상위에 랭크된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알리바바를 중국 기업이 하지만 중국의 아마존이 아마존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관점에서 매수하신 거기 때문에 각종 지표가 너무 저평가 그런데 솔직히 오늘 기사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알리바바에 대한 의견들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사진 말자 하고 있거든요 그게 중개 규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개 규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지금 피해가 시작하는데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규제가 모른다고 그러면 내일 당장 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가 급등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어떤 그런 규제가 언제 풀릴지 보기보다는 조금씩 담아가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크리스 휘이스가 MGM 리조트에 대해서 투자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MGM 리조트가 카지노 업체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번 센지는 가보셨다고 했고요 여기는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봤어요 MGM도 가보시고 쭉 다 이렇게 네 윈도 가보고 윈도 다 가봤습니다 어디가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윈이 저에게는 행운의 여신이었어요 윈원하겠습니까 교수님이 다른 걸 할 때는 조용하시는데 도시장이 빤짝빤짝 빛나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해서 말씀드리니까 목표주가 33에서 68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MGM 리조트는요 여타 카지노 업체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사상 최고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이유가 하나인데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MGM 리조트는 카지노 특히 마카오에 대한 매출 비중이 10% 이하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여기는 별로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 미국에서 올라오는 매출 비중이 커져서 최근에 이제 서서히 열리고 있거든요 카지노가 그러다 보니까 주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규율이 상당히 좀 자유로운 기업이니까 제가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지노 업체를 본다고 그러면 제가 딱 좋은 건 MGM 리조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뭐 여러분들 카지노 업체를 좋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꼭 여기에 대한 이해하시는 분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몰라서 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수님한테 메일 보내셔서 어떤 점이 좋은지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본부장님 우리나라 모 지자체가 지금 마카오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카지노 사업들이 이제 좀 규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마카오라는 도시가 1인당 국민소득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카지노에 대한 수요는 많으니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그런 마카오 같은 걸 해보겠다 국제적인 카지노 도시를 그런 걸 주장하는 곳들이 좀 있어요 국내요? 국내에 국내에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정서상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게 뭐 사실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은 아니죠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맞아요 왜냐하면 그걸 막는다고 해서 안 할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히려 그냥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규제를 같이 하면 어쨌거나 지방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보게 되면 보통 외국인 위주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한국 국내윰보다는 외국인 위주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외국인들만 피해를 보는 걸로 가면 우리 국내윰들은 별로 서류가 없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계속 이게 이슈라서 그냥 저희 3% 청취자분들에게 공연을 해봤습니다 한번 국내 전문가 분을 모셔가지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랜만에 나이키에 대한 투자 기능을 매수로 제시하는 기업이 나왔는데 아이비가 나왔는데 골드막사스가 매수 기능을 제시하면서 목표주가 171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업사이드가 14%로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는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 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지금 거기서 옷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투자 기능의 매수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골드막사스는 어떤 의견을 제시한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시작을 아웃법화하는 모습을 보일 건데 그거는 이유가 하나다 브랜드의 강점이라는 거죠 사실 딱 보이면 아시겠지만 저나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다 모이면 나이키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신고 다니기도 하고 이게 사실 이게 약간 노화 된 게 아니고 올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브랜드의 강점을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다는 그런 발표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나이키가 시장보다 항상 못 가는 모습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웃업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 대입이 10%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만간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원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오늘 마지막 자료인데요 이것 때문에 오늘 약간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본 통계입니다 봤는데 가장 실적 변화가 뚜렷한 분기가 3분기였다 왜냐하면 실적이 발표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보통 시장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는데 보시면 1분기에는 1%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는 0.3% 마이너스였고요 4분기 역시 마이너스였는데 3분기에만 2.5% 플러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해 3분기 때는 통계적으로 실적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발표가 되면서 약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오늘에 대한 모습은 약간 좋은 모습으로 갈 것 같다는 게 지배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1분기는 일단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든지 1분기에 뭔가 청사진을 제시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데 2분기쯤 되면 그게 실행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는 조금 떨어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분기 때 치솟는 거랑 4분기 때는 좀 다시 떨어지는 건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특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건 왜냐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우리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님께서 아까 제시한 게 2000년부터 2019년까지 S&P500의 월별 평균 수익률이 10월달에 1.8% 11월달에 2.5% 12월달에 0.8이라고 하면 3개 합치면 마지막 4분기는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이거는 실적에 대한 변화입니다 실적을 변화시킬 때 긍정적으로 올리냐 내리느냐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분기 때 3분기가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3분기가 워낙 안 좋은 분기인데요 안 좋은 분기인데 막상 가게 되면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기업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3분기 때는 실적의 변화가 좋아졌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 3분기가 물론 안 좋습니다만 안 좋습니다만 기준치 대비해서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큰 걸로 보이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그거는 퍼포먼스로 보여준 것 같아요 퍼포먼스랑 다른 거였군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5월에 팔고 떠나서 10월에 돌아오자 물론 맞지도 않지만 그런 걸 갖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오늘 자료를 봤고요 저희 종칠 시간입니다 벌써요? 자 오늘 10월 12일입니다 10월 12일 미국 주식 출발 상황을 좀 볼 건데요 S&P500이 0.19% 올라왔고요 다우가 0.10% 나스닥이 0.39%로 오늘도 역시 모든 시장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들어올 때마다 다 처음에 좋다가 빠져가지고 어쨌거나 장 초반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맵을 좀 보고요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시가총의 상위 종목 순으로 일단은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반도체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페이스북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도 올라오고 있고 테슬라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융주의가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직감적으로 보기에는 심려물 국제 순위를 마이너스 반전하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그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볼 게 없는데 모더나 하나만 보시면 되겠네요 모더나가 일단은 추가 접종에 대한 일단은 패널들의 보통 이제 승인하기 전에 CDC 패널들이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승인이 떨어지는데 지금 모더나에 대한 추가 접종이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거 나와주면서 만약에 추가 접종이 이뤄진다고 그러면 더 많은 며칠이 올라올 거를 기대가 되면서 추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정의 국제 순위를 빠지는지 확인해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1.61 몇이었는데 1.608612? 큰 차이가 없이 움직이고요 그래도 좀 올라가는 추세니까 조금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거나 빠진다고 그러면 당내 내일부터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으니까 확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괜찮으시면 조금 간단한 기사 살펴봐서 생각한 거 없겠습니까? 충분하죠 충분합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 안 해주신 거 있었어요 어떤 거요? 오늘 주제 중에 맨 마지막이 뭐였었죠? 유가보다 더 우리가 주목하는... 그게 이제 유가에 대한 변화보다는 유가가 올라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실 유가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유가가 올라올 동안에 시장이 항상 올라오는 통계로 보였거든요 유가가 올라오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거보다 더 주목한... 그거를 보고 있는 정책 관리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때 지금 말을 바꾸고 있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아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지켜볼 약간의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보통 코로나가 빠져 있고 세 번째 정책자들의 어떤 말바꿈 이런 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했던 제로 8연중인양도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얘기했고 또 사실 지난해 열년 장관까지 이렇게 해갈지 몰랐는데 10월 달부터 몇 개월 더 지속된다는 자체가 뭔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약간의 위험료인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나온 기사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 기업이 있습니다 큐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큐백이라는 기업이 원래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걸 포기하면서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게 처음 나온 기사가 아니어서요 많은 게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한 15%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됐으면 워낙 독일 관련 기업인데 독일 기업인데 굉장히 기대가 컸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어그러지면서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어비앤비가 오랜만에 코엔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웃퍼폼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한 게 왜냐하면 점점 코로나에 대한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면 여행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 가면 어디 이용하시겠습니까 에어비앤비에서 끊겠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에게는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킨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골드막사스가 투자기를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드님이 캐나다 어디 쪽에 계세요? 잠깐만요 캐나다요? 우리 애들이요? 네 중부 쪽에 중부 쪽에 있었군요 저 11월에 미국 출장 가잖아요 마니토바 저한테 필요한 거 전달할 거 있으면 주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PC 장비 뭐 이런 거 게임 장비 괜찮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겁지만 아마 대기 보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대구로 찾아갈 거야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특히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비행기 결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결항에 대한 문제가 관제탑 인원이 부족하고 기후 때문에 결항이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반도 쪽에서는 지금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 있는 직원들이 백신을 안 맞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금 반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보통 휴가 내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렇게 모습이 나와주는 양쪽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런 단계적인 이슈는 금방 꺼질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에어비엠이처럼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항공업계이기 때문에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MGM 노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유동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더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모더나 이게 모더나 이건데요 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 접종에 대한 FDA 승인을 앞서서 지금 패널들이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제시할 거기 때문에 조만간 추가 접종에 대한 승인이 떨어질지 말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시장을 확인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S&P500 0.2% 다우가 0.07% 나스닥 0.43%로 오히려 오늘은 10년을 국제수익률이 올라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쪽에 약간 매수가 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맨날 빠질 수는 없겠죠 좀 빠지는 것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나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실시간 댓글창은요 분위기 그래도 좋았습니다 왜요? 오늘 미국 중시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것들이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3% 오전 방송부터 저도 당연히 3% 식구로서 챙겨보거든요 당연히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가끔 오전에는 너무 실망하신 분들 많아서 저도 너무 마음 아픈데 한국장 때문에요? 네 한국장 때문에요 그래도 우리 글로벌 장시에는 역시 미국의 포트를 많이 담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분위기가 오전보다는 역시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전화 교수님이나 아니면 3%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장이 내려갔으면 하는 사람은 없을 거 같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올라가길 바라겠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물이 틀리거나 맞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내일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습니까 교수님?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수님이 날씨가 지금 별이 보이니까 안 올 것 같았다가 내일 와버리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시장은 더 어렵거든요 맞추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좀 보시면서 이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예측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렇게 뭐라 하시는 것보다는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3%는 장이 안 좋을 때 더더욱 대책회의 많이 하면서요 어떻게든 더 정확한 아니면 더 많은 그리고 더 필요한 정보 드릴 수 있을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더 매달 개편하면서 바뀌어가는 모습 지켜봐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도움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오늘 제가 땜빵을 했기 때문에 슈카님이 나오십니다 슈카님 나오실 때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사 Ring gol lunegree Pasteur attractive